가치가 인정이 되는 경기도 강주에서 가장 비싼 집이며 디자인, 마감제, 집 크기까지 하이엔드급의 고급 빌라입니다 엊그제 업로드한 매물번호 623번에 장지동 신축빌라 1호 라인과 다른 2호 라인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담주택의 김지연 팀장입니다 해당 영상의 우측 상단에 추천 영상을 클릭하시면 1호 라인 구조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계동 8세대이며 1층은 텃밭까지 있는 정원형 테라스이며 2, 3층 기준층과 4층은 방 5개가 가능한 복층 테라스 구조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3평, 실면적은 무려 36평으로 별도의 다이닝 공간과 보조 주방까지 있습니다 1, 2호 라인별로 구조가 틀려서 취향에 맞게 선택하실 수가 있으며 해당 세대는 2호 라인입니다 경강성 경기광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신축빌라인 역세권이며 초중학교 도보통학이 되는 학세권 살기 좋은 모든 편의시설이 완벽한 오늘의 집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방문 예약과 궁금한 점은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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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